다른 이유로? 어 알았어 이쪽으로 뛰어 나갔어 저기 나갔다 저기 간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갔으니까 쟤네들이 죽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템을 먹고 가자고 쟤가 뭘 들고 가는 지 모르겠지만 어 가자 그래 쟤네들이 뭘 들고 가는 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거야 1 플러스 1으로 가방 들고 있다 근데 그치 총뚜고 있다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 행복하지 안 들고 있으면 다 뒤졌지 앞에 뛰어간다 한명? 어 한명 왼쪽에 있지 않았어 한명 너? 이쪽에 아니에요 이쪽에 이쪽 앞에 있는데 이제 내려갈 때 언덕 밑에서 내려갈 때 도망가 와 차린자가 터쳐와 너무 매너있다 한번에 딱 죽였어야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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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안쌌죠? 울프스톰 아니야? 아까는 3발씩 됐는데? X 눌러 X X 눌러 똑같은데? X 눌러봐 아! 그 COG라서 그래 COG 말고 파란색 이름이어야 돼 그냥 레벨이 낮아서 총 레벨이 낮아서 이런 그냥 이걸로 쏴야지 뭐 가자 그럼 갑시다 다시 걔네들한테 찾아줘야지 아이템을 어디서 가는 우리템을 먹고 한국인 있나요? 한국인 있나요? 누구야 저거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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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무시해 무시해 너 너라고 대답하면 안돼? 형 우리가 방금 죽이는 애가 X 골프 X 골프 X라는 애야 쟤 젤이 FX를 죽여야 되거든 오케이 지혜가 FX를 똑같이 끈다는 거야 쟤랑 아이리가 우연칸 우연치 어... 우연캐도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XX를 달았겠지만 우리는 우린 튜토리얼 한 거야 젤이 FX XX를 달았겠지만 쟤는 FX했어 그래 FX 좋아해요 아니 요즘 트와이스가 대세 아닙니까? 초록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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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 한방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FX 노래 나와요? 몰라 새롭게 하나 나왔잖아 그래? 좋던데 FX에 내 설리 없는 거 아냐? 쟤 글쎄 탈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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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퇴하지 않았나? 어 나 요즘 요즘 가수들 사실 잘 몰라 왜냐면 나도 바빠가지고 요즘 가수들 트와이스밖에 몰라 AOA 트와이스 형이 모르면 안 되지 나는 방송하느라 모르는 거잖아 AOA 트와이스 이름도 다 몰라? 요즘은 그냥 쯔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형은 이름을 모르잖아 나는 솔직히 구별을 못해 누가 누군지 다 똑같이 생겼어 여자아이돌이 가수들이 다 똑같이 구별이 안 돼요 Q. 여러분 지금 Q. 종합부님께서 여자아이돌이 다 성형했다고 지금 못 알아본다고 하십니다 아니 성형했다고 똑같다는 게 아니잖아요 Q. 여러분들 어택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는 남자 좋아합니다 어디 어디 사람 또 Q. 나 지금 뛰어가라는데 지금 형그데 쟤넨 죄가 없야나 걸그룹이 뭐 걸그룹이ュ 뭐시 중안디 moe's이 중안지도 모르면서 Evolution 쟤마 박자가이 acontece 쏜다 쟤네 둘 다 싸운다 우리한테 죽을 것도 모르고 정답 MEScen 리얼리얼nde 멋이 중안지도 모르네 거기서 쏴먹자고 vem 오른쪽으로 들어갈라니까 각각 각각 한명씩 좀 맛있게 따자구 여 위에있다 위에 여여여 위에있어 위에있어 오케이 오케이 난 난 여기 딸게 내가 여기 내려와 형형형형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조심해 나와봐 새꺄 나와봐 새꺄 나와봐 새꺄야 나와봐 새꺄야 나와봐 새꺄야 지면 어떡해 야옹 이걸 캐리 할 줄 아냐 나밖에 없어 죽으면 어떡해 괜찮아 니가 처리해줘 니가 죽여주면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? D존이 없네 초발도 얼마 없는데 거기 위에 두명있으니까 어어 그럼 사라진거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그랬다 구밀이야 그러면 구밀탈에 넣고 올라가는데 어디야 이거 올라가야겠다 올라가는데 만들어둔거 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오세요 일단은 음 지금 갑니다 진짜 올라가는데 만들어둔거 보세요 어 그거 조심해 그 뒤에 있었거든 나한테는 뒤에? 응 나는 그 딱 올라가는데 갑바같이 생긴게 방패같이 생긴거 그 뒤에 있었어 와 재인 AKP 아까 나한테 죽었네 나한테 죽었네 하필 울프 스킬메죽 스태미나 좀 채우고 천천히 가자 터키 수류탄깐어 수류탄 어 어 총알이 없 총알이 왜 없지? 총알이 왜 없지? 다 됐다 됐다 일단 물량집살 바꿔 총알 아 씨발! 스테미나가 없어서 점프를 못했어! 안돼! 총알이 없는게 아니라 그거야 그거 그거 뭐지? 니가 술탄 던지고 그 다음 총으로 안 바꿔서 그래 황긋히 바꿨는데 중요한거는 피가 없었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려는 순간 스테미나가 없어서 점프를 하지 못해서 얼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복사러 갑니다 어 같이가 니 위나 거의 다왔어 하아 일단 총이랑 챙겨와 아 진짜 빡친다 총이랑 아 총알들 어떻게 모았던 것들인데 이거 진짜 벌받네 지금 거의 우리가 황금고블린 됐거든 쟤한테 하하하하 총알들이 얼마나 귀한 총알들인데 이걸 얼마나 피 땀 흘려서 모은 총알들인데 남들 뒤통수 까면서 모았던 총알들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남들 남들 파밍할 때 우리 디톡스 야금야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모았었던 총알들인데 피 같은 총알들은 다 내줬어 아하 이건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 잊었어 아하 이 총알 들고 가 이 총알 뭐 아 나 왜 우ena 레벨업을 못하는지 알았어 우리는 가만히 있질 못해 한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해 무조건 누굴 죽여야 돼 파밍하우는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냥 있으면 죽이는 사람들이거든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? 그것도 아까 신색산입니까? 아니 아니 그거 큰 마을에서 공사장 집 아니 그냥 이름을 말해주세요 영어로 미스티벨리인가? 알겠습니다 어딘지 알았습니다 내가 저 새끼 잡고 지옥 갑니다 쟨 AKB 쟨 무조건 죽여야 돼 걔 자리가 좀 거지 같았어 저 총..총..총 막 아 잠깐만 이거 왜 착용이 안되있고 이렇게 큰일날 뻔했네 와 메디킷 또 하나밖에 없네 나도 지금 메디킷 안되고 갔어 우리 진짜 이것도 니가 버티고 있을 줄 알고 이거 말리면 방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말리면 템없어 방종이야 이거 말리면 템없어 방종이야 너 1층에서..2층에서 죽었어? 어 2층.. 옛날에 2층 올라가서 건물 레버에서 죽었어 아..이 지키 가방 다 털고 갔다 일단 어.. 아직까지 저기 있네 아 스테미너 없어서 점프를 못해서 도망 못가서 치료약을 못먹은건 진짜 정말 레전드였다 어떤 의미로 정말 레전드다 연상 안됐던 것도 진짜 컸어 아.. 우와 뭐야 나는 왜.. 나는 왜 총알이 안맞고 쟤는.. 와.. 어이없네 형.. 죽었어? 어.. 내가 계속 총알 박았는데 나는 총알 안박히고 쟤꺼 다 박혔어 태브 비한대 죽었네 너무 가까이..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나봐 아..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근데 뭐 있어 템은.. 엉뚱한데서 나 리젠 됐어 템은 있긴 있어? 아니야 아니야 집에서 리젠 해야되는데 나 엉뚱한데서 리젠 됐어 아니 템은 있어? 아.. 지금 없어 아.. 여기서 빠르게 파밍하고 간다 내가 기다릴테니까 오늘 방송 이거야 여기 한번 싹 평정하고 방종 마지막 기모와 형 형거 템 갖고 오고 나 여기 있을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한목숨 현실모드 가능해 현실모드 형이는 나랑 지면 무조건 방종이야 이겨나 이겨서 방종한다 그러면 여기 다 쓰는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응 응 나 거.. 나 왔어 나 거기 왔거든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 난 기다릴게 여기서 안가고 나 맨몸으로 갈게 저기 빨강색.. 아니 형 맨몸으로 오면 안되지 나 지금 맨몸이야 어 잠깐 어디다 있다 잠깐만 이거 총알 너 일부러 80발 밖에 안갖고 왔는데 오케이 나 지금 총알 30발 있어 아니 나 60발 남았어 어 앞에 있다 뭐지 큰일 났어 나 앞에 사람 있어 어떡하지 총 있는 척해 총 있는 척 총 있어 총 들고 다녀 그냥 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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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지역이 어디야 여기 아니지 어 울프페인 울프페인 쪽 어 그러면 잠깐만 내가 그걸로 갈게 어 잠깐만 쟤 내려온다 형 거기서 내가 걔를 잡아줄게 아 나 총알하고 총은 있어 근데 대중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울프페인 쪽으로 갈게 응 우리 지금 템이다 야 약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와아 졌다 또 죽었어? 역시 HP탄은 안돼 HP탄은 안돼 그냥 HP탄이라서 딜을 못 넣어 형 응? 아니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총알 있어 뭐 어떻게 울프페인부터 정리해 아니면 미스트로 올래 미스트로 와 울프페인 정리하고 가자 울프페인 정리하고 가자 울프페인 먼저 울프페인 먼저? 어 그럼 미스트있는 애들 다 도망갈거 같은데 아냐아냐 그런 애들은 도망 안갈거야 아마 와아 나 어이없네 울프페인 쪽으로 와 울프페인 쪽으로 오케이 9mm 9mm 흠흠 그리고 갑니다 뭔가 사운드가 좀 이상하다 아 이제 들린다 여기 였구만 여기 였구만 어 더워 어 빨리 와 나 에어컨 틀고 올게 어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기서 방종이냐 누가 내 뒤에 쫓아가고 있지 안찍했지? 흠흠 울프페인 쪽으로 내려간다 어어 울프페인 어 울프페인 맞아 울프페인이 맞아 어 울프페인이야 터널에서 터널에서 내가 딱 내려와서 바로 만났으니까 응 아 하필 HP탄이라서 오케이 보인다 너 그러네 형 응? 내가 진짜 진짜 형한테 이거 정말 하나밖에 없는템 줄테니까 응 형 이걸로 무조건 이겨야돼 알았지? 나 총알 없어 근데 그게 아니야 총알이 없다고 지금 한개도 없어 총알이 아니 나 나 나 나 9mm 탄들 구하고 있어 9mm 탄들 구하고 있어 그 보조무기 형한테 줄 수 있는건 딱 이거야 뭔데 이거 먹고 나 있어 이거 한개 아 그래? 어 한개 내놔 응응응 먹어 가자 갑시다 대박이다 권총 들고 싸우는거야? 아니다 기관총이야 기관단총 이거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아 잠깐만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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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라도 죽이면 레전드일거 같은데 FMJ탄을 믿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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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여기 여기 가방이 왜있지? 형꺼 아냐? 어 아냐아냐아냐 파밍해 형 이 집안에 있을거야 아마 그니까 집안에 있을까 파밍해 내가 지금 경계하고있으니까 일로와 일로와와와와와 그냥와 그냥와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아무것도 없더라 안돼 다른 데로 올라가서 소개? 어차피 외계인소리가 나는데? 어 외계인 에이 이런씨 그냥 지나와 그냥 지나와 그냥 지나와 어어 지나왔어 어 잠깐만 여기있다 여기있어 아 껴어 아 잠깐만 이거 필요없을려나 얘 나갔다 얘 나갔다 뛰어내려 마고라 그냥 뛰어내려 마고라 그냥 뛰어내려 알았어 알았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는 몸만 있었지 여기있다 여기있어 잡았어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내가 죽였어 내가 바탕께 거기서 위에? 어 내가 위에 있는 애 죽였어 쟤밖에 없는거 같아 나 체력 15밖에 없는데 인생걸고 싸웠어 나 잘했지 피있어 피? 어 얘 혼자였던거 같다 여기 뭐 아무 특이한거 있는데 우와 총알 개많어 얘 오케이 오케이 이딴 먹어 이딴 먹어 아 형 형 형부터 빨리 파밍해 형부터 파밍해 형 먹을거 다 먹고 나 줘 그냥 나 그게 내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기때메 아 됐어 됐어 이제 네가 먹으면 돼 어 깜짝이야 아 일단 물약줄게 물약 어 잠깐만 나 물약이 있긴 있거든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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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な 이거 먹어 일쌍 아싸 아 저기 또 이게 더 experim delle 갑吧 무조건 차려행해 알겠습니다 그게 baseball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더 좋은거같더라고 근데 내가 이긴 거야 이거래?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여러분들 클라스 인정? 씹이인정 가자 이제 그냥 우클릭하면 돼 먹을거면 다먹었지 너? 됐 다 먹었어 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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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봐 여기서 가방도 없게 으깨 일로가자 가방은 그런거 안먹어대 그런거 안먹어대 나 가방 자체 없어 아 그래? 그럼 먹어 아 미친 나 떨어졌어 그냥 잠깐만 내가 가방 하나 먹었던가? 안먹었네 또 죽이고 먹지만 어차피 가방 지금 사람 못 죽이면 먹을 일 없어 가자 가자 걔가 아까 나 죽인 애 걔가 죽였나보다 내가 지금 죽인 애가 누구지? 어 잠깐만 또 뭐야 너 방금 너 쌌지? 어어 또 누가 안에 있나본데 걔 아냐? 나 죽인 애가 살아있는건가? 한명밖에 없긴 없었거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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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까지 평정하면 좀 좋은데 뭐 어디야? 어디야? 오른쪽 집에 오른쪽 집에 오른쪽 집? 어 아직도 총알 그거 써? 지금 지금 이 집이 총뚜고 송뚜고 송뚜고 했어 이 집 아니면 오른쪽 집인데? 우리쪽 집은 아닐거야 우리쪽 집이었으면 만났고 잠깐만 여기서 아까 위치를 쏠 수가 있나? 위에 위에 옥상 아 잠깐만 아씨 개 개아파 아 옥상이야 또 두명이야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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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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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쏘면서 시선좀 끌어봐 시선좀? 어 시선 시선 끌어 총 쏘면서 와 잠깐만 와 나 뒤져 나 뒤져 나 체력 7밖에 없어 양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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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리얼 여긴 아니야 리얼 너무 쎄 아 미친 여기 너무 쎄 나 했잖아 아 가빠 아 형 괜찮아 형 밑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지키고 있을테니까 와 알았지? 어디서 죽었어? 그 계단 위에서 죽었어 나 계단 위쪽에서? 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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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있어 안돼 뭐야 갑자기 어떻게 죽은거야 너 아 일찍에 내려왔어 일찍에 내려왔어 일찍에 내려왔어 어차피 총알은 금방 먹어 총알은 내가 나중에 울프포총 줄게 이거 일로와봐 마을에 나 왔어 이쪽으로 와봐 와 이걸 말아먹네 자 이거 먹어 이거 그게 3.4 되는거야 아 총알이 없으면 안나오는구나 총알은 어차피 우리 사냥하는데 가면 총알은 많아 총알은 많아 총알은 많고 나 LCP탄도 1000발을 넘게 있고 LP탄도 나 많았고 LP탄도 700발 했어 나 FMJ탄이 없어서 그렇지 아 근데 총알이 총알이 왜 안 옹겨가냐 이상하다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너 지금 가방이 없어서 아아 응 가방이 없어서 그래 가방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려나 진짜 인생이 참 그래요 여러분들 백발은 내나 그러면 가방을 먼저 옮기면 되지 가방 없어? 가방이 없어 아 그럼 가방 내가 좀 줄게 일로와 잠깐만 라스트? 아니 12시야 알겠어 12시면 나는 가야돼 아 그래요 신드렐라 징후군이다 아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절대 여기서 안 털릴거라 생각했었는데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 위치가 옥상이 좀 위치가 좋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10 털리고 마네요 그래도 안 옮겨지는데 가방을 네가 착용을 해야지 아 나 가보다 나 아 소리 일부러 그런 컨셉입니까? 미안합니다 백 패치 체인지도 투 머치라는데 가방이 착용이 안돼 왜? 가방 자체가 착용이 안되는데 뭔가 내가 지금 나갔다 와야되는데 가방을 다 집어넣고 한 개만 빼봐 한 개만 둘 다 집어넣고 창고에 한 개만 빼서 들어봐 내 거의 뭐 방종각이죠 가방이 안 옮겨지네 한 개도 왜? 오류나 지금 페일 투 펌펌 뭐 이멘토리 뭐 오퍼레이션 무클릭해서 거기 말고 이멘토리 말고 단축기 창에 옮겨봐 단축기 창에 단축기 창으로 드래그를 한번 옮겨봐 된다 그래 단축기 창에 하면 될거야 원래 안 이랬었는데 됐다 원래 이랬어 그래? 어 난 난 이때까지 가방 그렇게 안 옮겼는데 총 한번 옮기는데 정말 깨달음이 필요한 게임이네 아 이제 총 옮겼다 이제 총 옮겼다 가방이 무조건 필요하구나 유튜브에 업로드 할거구요 아 오늘은 좀 아쉽지만 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룬님이 오늘 컴퓨터 쪽에 이상해서 포맷을 해야된다고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오늘은 어 애초에 좀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 재밌게 즐겨봤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또 다음이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진짜 레벨 좀 올리죠 룬님 네 알겠습니다 빨리 15레벨 서버를 가야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안돼 15레벨 지금 다음번엔 여기서 진짜 계속 튜토리얼 하면 안돼 진짜 이제 가야돼 이거 북박이 합시다 북박이 어 방중 이제 이거 종영하겠어 이 프로그램 이거 너무 다 뽑아서 종영종영각이야 네 그럼 수고했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룬님 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